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우리 감독님께서는 맛집 아니면 안 다니신다고, 굉장히 미식가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무슨 또 여기 자주 오셨던 거예요? 가족이 저희 아빠도 또 고기를 되게 좋아하셔서 보양식 하면 여름에는 삼계탕도 먹고 하는데 약간 그런 거죠. 추억보다는 진짜 맛이 있어서 오신, 다시 오신. 오리 누룽지 백숙, 오리 누룽지 백숙하고. 아니 그냥 그 토종닭 우룽지 백숙하고 오리 수육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 백숙은 토종닭. 그러면 뭐예요? 또 게임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이제. 또 게임 해야 되잖아요. 뭐야? 뭔 게임을 해요? 이렇게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있어? 안 보셨어요? 이 침대면 아실 것 같은데? 이 침대면 아실 것 같은데? 먹는 거 장난하면 안 되지. 누나 추천으로 왔는데도 못 드실 수 있어요. 가만 안 돼, 진짜. 가만 안 돼, 진짜. 가만 안 돼. 자 그럼 진짜 가만 안 될 거야. 원장님. 호재빛 잠깐 나오라고 할까요? 지금 마음에 좀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뭘 할 건가 하면 대전, 충청도 분들은 표현을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최대한 감정을 잘 드러내보자, 전달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게임인데 이제 표현특공대 표현특공대? 어, 좋아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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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고 사람 잡어 아이언맨? 사태형 아, 봉선가왕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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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멈춰, 타임! 아, 아니, 아니, 못 봤어! 아, 나, 나 진짜 눈물 너무 이번엔 이제 서울촌농 대 대전 셀럽 대전 셀럽 대전 셀럽 우리 두 명이잖아 잠깐만, 우리 그럼 또? 또 하나, 또 또 하나, 또 또 하나, 또 테스팅하셔가지고 아니, 찾아봐야지 뭐 오디오 감독님? 공진영 감독님이 서울이세요? 진짜? 서울이세요? 서울사람이요? 어? 어디요? 심판이잖아 예? 서울 어디이세요? 서울토백이었던 거야? 서울시길1동이요 시길1동? 아니야, 서울뿐 아니야 아니, 서주 맞아요 서울뿐 맞아요 아, 우리 표현하는 건 익숙치 않은데 우리가 또 회율이 낮지 않은데 우리만 먹는 그림이 나왔대 우리가 또 회율이 낮지 않은데 왜 사나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이상하게 준오빠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는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복장도 그렇고 가이드 아까 지금 복장도 그렇고 약간 가이드를 키네요 저는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고 바꿔서 이렇게 1라운드로 완전히 이기면 이렇게 해서 1라운드로 이기면 1라운드로 웃기려고 하지 마요, 진짜 우리 먹어야 돼 우리 장난을 웃기려고 하지 마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먹어야 돼 저희도 시작부터 싸운다 왜냐면 준오빠는 개그 욕심이 있어서 아니, 아니, 아니 또 문제에 충실하지 않고 웃기려고만 할 것 같아 그래 웃기려고 하면 감안 안 더 아, 그리고 일단 세리누나의 눈빛에서 불신이 막 눈빛에서 못 믿어 A, A, A 우리가 A 우리가 A요? 우리가 B 그러면 그러면 서울팀이 B를 풀겠습니다 서울천놈분들 주제는 스포츠 스포츠! 좋아, 스포츠! 스포츠가 쉽지 스포츠가 너무 쉬운데? 이거 분명 나오겠지 골프 준비 시작 시작 명상 명상 기도, 기도 기도 엄마님, 밤 배움 저거 그 운동하는 건데 그 저기 뭐냐 저기 뭐냐 인도에서 요가! 아 정답 정답 이게 저기 이게 저기를 빼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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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에서, 상에서 똑딱, 똑딱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거 야, 상에 상에서 뭐야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상에서 상에서 또 아, 어떡해 여기 유명한 박세희 선수가 잘 하시는 거 오케이 정답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이거 좀 어렵다 오케이 이게 벌써? 이게 오케이 여자가 물 들고 이 넓은 마귀에서 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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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려 체조 근데 앞에 두 문자 다 붙여 리듬 체조 오케이 잘해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가 오케이 이게 이게 빼고 이게 빼고 이게 빼고 앞에 막이 있어 이런 걸로 푹 치고 이렇게 쳐 배드민턴 오케이 방금 얘기한 거 다른 거 테니스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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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하면 패시벌 줄 거예요 레슬링 오케이 잘한다 패시벌 준대 이게 얼음판에서 엄청나게 빨리 가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스피드 스케이팅 오케이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아니야? 아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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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5초 4초 3초 이건데 야구 마구 오케이 배구 아니야 오케이 저희 몇 문제예요? 10문제 10문제 안전해 10문제 안전해 10문제 안전해 이게 쉽지 지금 감독님 얼굴이 안 좋은 게 어렵나봐 표현 못하는데 뭐예요 우리는? 도전하시는 대전팀 카테고리는 음식입니다 음식 음식 음식은 어렵다 음식은 어렵다 어렵다 근데 어렵지 어떻게 표현할 거야 왜냐면 이게 냉면하고 라면하고 뭐가 달라 냉면은 차갑고 약간 뜨거운 거고 매운 건 표현 어떻게 해 매운 거? 약간 표정을 좀 할게요 차가운 거랑 매운 거랑 어떻게 표현해요 이게 더운 건가 그럼? 이게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뜨거운 거는? 뜨거운 거예요 코 차가운 거 차가운 거는? 오케이 고 고 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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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어려울 거 같은데 저거 고 고 오케이 됐어 됐어 자 대전팀 표현특공대 1라운드 3분들입니다 음식 시작 김밥 김밥 업 김밥 업 김밥 업 아 다시 다시 뒤 처리 друг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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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아 뭐였지 어 쟤 뭐예요 쟤 뭐예요 어 쟤 뭐예요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포장마치여서 여자들 좋아하는 거 이거? 닭발! 서진아 앞에 보고 있어 앞에 서진아 앞에 보고 있어 서진아 앞에 보고 있어 서진아 앞에 보고 있어 안 끝났어? 서진아 앞에 보고 있어 앞에 서진아 앞에 보고 있어 어렵다 어려워 이거 어렵다 어려워 이거 음식은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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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에서 나오는 거 그 이거 뭐야 뭐지? 아 뭔데 다시 다시 이거 봐봐 같이 같이 봐봐 뭐라 그래 이거 몰라 야 나쁘지 않은데 이거 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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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요 타임 장전 타임 감독님 장전 타임 했어요 감독님 장전 타임 했어요 지금 아 우리 김밥부터 다시 한번 다들 모르겠죠 지금 김밥부터 약간 좀 이상해서 김밥 김밥 아 내가 왜 맞추냐고 잘해서 방금은 뭐 표현하신 거예요? 방금은 갓김치 갓김치 아니 갓김치야? 사각김밥 아니고? 나는 오징어 줄 알았어 오징어 오징어 사각김치 이거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 뼈에 잡고 뼈에 잡고 정말 이탕 아니야 아니 우리 너무 안 좋아하는데 이거 아니 저쪽은 막 골프 이런 거 하고 아 오빠 뼈에 잡고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해 뼈에 잡고 어떻게 할까 뼈 잡고 어떻게 할까 뼈 잡고 어떻게 할까 뼈 잡고 어떻게 할까 뼈 잡고 어떻게 할까 뼈를 이렇게 하면 뼈 잡고 어떻게 알아 뼈를 먹으니까 뼈 잡고 뼈 잡고 뼈가 애보냐고 아니 이게 문제 표현인데 서로 감정만 표현하고 있어 감정만 서로 응 나 진짜 놀려고 금방 시작 어? 너무 길어 빨리 빨리 저기 뭐야 간장게 절인 건데 옆으로 귀에다닌 거 있잖아 밥도둑 간장게장 오, 오, 오! 아이고. 아이고. 봤어, 봤어요. 못 봤어. 안 봤는데, 안 봤는데 왜. 못 봤어, 봤어. 안 봤는데 왜. 왜 안 봤는데 왜 그랬어. 아니 같이 등을 보고 있어서. 못 봤어. 감독님의 스포츠쉽을 믿습니다. 그래, 못 봤다니까요. 봤으면 봤다고 해, 나는. 자, 그러면 다시 재개할게요, 시작. 똥꼬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똥꼬에서 나오는 거. 똥꼬에서 나오는 거. 대창, 대창? 똥꼬에서 나오는 거. 대창, 대창? 내장탕? 꼬리공탕? 어? 나 안 봐, 안 봐. 시간도 절약하게. 좀 짧게 해주세요, 짧게. 시간, 시간. 달걀로 만든 마리. 계란말이. 달걀로 만든 마리가 계란말이지, 그러면. 달걀로 만든 거 아니면, 답을 얘기하면 돼. 달걀로 만든 거 아니면, 답을 얘기하면 돼. 저기, 보양 씨. 주제는 뭐예요, 주제? 자, 주제는. 인물입니다. 인물. 인물. 아, 이거 어렵다. 인물. 인물 어렵다. 아, 어렵다. 우리는 저기 형, 인물. 어. 인물. 야, 인물은. 야, 그거 해줘. 서양 사람은 동양 사람. 아. 동양. 여기, 로컬. 서양. 동양이죠. 패스, 패스. 어, 이거 해줘 싶다. 와, 이거. 이게 뭐니? 야, 이거는 표현하기 너무 어렵다. 이건 어렵다. 이게 가운데 포지션에 맞히시기가 좀. 아, 이거. 아, 이거. 아직도 숨기가 안 돼? 아, 아직. 위야, 뭐야. 아니, 여기. 우리나라 사람인데. 가운데서 그. 이렇게 춤추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연예인이야, 지금? 그. 연잔데. 연예인이야? 연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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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열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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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시 바꿔, 바꿔, 바꿔. 여기 감독님, 감독님. 여기 해보세요. 아. 어? 어? 못했다. 해외 축구 선수. 되게 유명하다. 메시. 해외 축구 선수. 되게 유명하다. 메시. 호남호도. 호남호도.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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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어? 너무 많이 들었어. 여기는 여기, 우리나라. 축구 잘하는 사람. 박지성. 손흥민. 정답. 미안, 미안, 미안. 어? 이거 어렵다. 쉬워, 쉬워, 쉬워. 어? 이거 어렵다. 쉬워, 쉬워, 쉬워. 어? 어? 이상하다. 제일 유명한 가수. 지금 돌아가셨죠? 댄스 최고. 유케. 이거,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어? 어? 여기. 드라마도 했었죠? 동의보감. 아, 여기. 동의고방. 허준. 어? 시간 끝. 아, 이거 인물이 너무 어렵다. 인물 어려워. 이번에는 영화입니다. 우리도 이거 해야겠다. 위아래. 해외랑 국내 다 있죠? 그렇지. 시작. 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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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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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대전 성격 느리다고 그랬어? 급한데. 아니, 자꾸 이러면 우리 대전이 바보 도시가 돼요. 아이고. 아이고. 엄청 급하네. 성격이 너무 급해. 어떻게 해. 전달을 해 주시라고요. 김밥 이티 지금. 아, 미치겠다. 진짜. 진짜. 응. 응. 아, 네. 말해도 되는데. 아. 우리나라 그. 쿠키. 날리는 거. 대교수 날리면? 정답. 오오오오오 또 가시야 뭐야 오오오 돌리야? 뭐지?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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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거 뭐야 지붕? 눈을 빼먹는 거 눈을 빼먹는 거 눈을 빼먹는 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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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려웠어 진짜 야 진짜 잘한다 뭔지 모르겠어 이거 봐봐 같이 같이 봐 그냥 뭔지 알겠어요 조커? 정답 조커 맞아?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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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고 사각사박 저기 뭐야 세 글자 세 글자 정답 동점입니다 자 응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가면 아이언맨? 차태현 차태현 아 복면가왕 네 복면가왕 아니 몇 분에 몇 분 몇 분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10초 이야 우와 우아 우와 야 야 자 재밌으니까 계속 볼게요 아 비슷해 아 이거 지금 비슷해 해외 해외 아, 너무 웃긴다. 아니 그거, 그거 형, 하나 다시 해주세요. 그거,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였지? 눈, 이거, 눈. 네 글자, 네 글자. 눈은 왜 뺀 거야?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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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해리포터, 마법. 마법, 마법. 마술, 마술. 마법. 아, 이거 제목을 모를. 내가 봤으니까 우리가 안 맞아. 안 맞아. 저 요즘 거리 좀 두께요. 아니, 아니야. 난 김밥하고 ET에서. 진짜 고향 동생들 진짜. 내가 김밥에서 바로 말로 올 뻔했어. 세리야, 너 왜 그러냐. 이거. 어? 아, 아니. 내가 내가이라고 하는지. 여러분!